놀이동산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놀이기 부탁이야. 가면한 거 아니야? 뭐야, 재미없어. 스키지 화이팅! 오늘 하고 있을게요. 우리 한국 가자. 데뷔길 걷자. 네, 제발요. 또 뭐일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나 간 뼈고 다운. 한국 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입이 많았어. 나 뭐하지? 겨울에 귤. 겨울에 귤. 겨울에 귤 한 15개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딸기. 딸기. 딸기지. 손톱 보내실 때까지.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요? 무조건 정인이. 정인이요. 누가 가장 어렵게 깨워요? 가장 어렵게 깨워요? 어렵게 일어나냐 이런 말씀. 현진이에요, 현진이에요. 아, 맞아. 와, 진짜. 현진 진짜 와. 현진이 어릴 때 축구팀 이름은 뭔가요? 현진. 아, 근데 현진 어렸을 때 축구팀 있었구나. 현진 추갈못. 내 다음? 멤버들 본인이 생각하는 내 다음? 창빈아 너가 최고야 내 다음. 어, 찬이 눈썹 스크래치 본인의 의지인가요? 어, 너무 멋있어서 울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눈썹 스크래치입니다. 오, 예스.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친하고 싶은 선배님은? 형은 거의 다 친하셨고. 맞아요. 그치. 현진이는? 저는 갓세븐 진영이 형이에요. 요즘 빠졌어요.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어.